신세대 아니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데 하나 있어? 신이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느끼는 이게 맞는 거라면 우리 이별도 맞는 거겠죠 와 뭐야? 못 믿죠 못 믿겠죠 하지만 느끼고 있죠 그대 눈빛이 사실이라면 그대 사랑이 식은 거겠죠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우리 사랑했는데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찍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대박 저거 팔국에서 보는 것 같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토라야 너 노래 진짜 잘 보셨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어쩜 너무 잘 보셨는데 느끼는 이게 맞는 거라면 우리 사랑도 끝인 거겠죠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우린 사랑했는데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이런 뜨겁던 사랑이 어떻게 이리 빨리 식을 수 있나요 우리 뜨겁던 이 심장도 아니죠 더 이상 그 맘이 아니죠 진짜 예쁜다 대박 대박 잘 본다 나도 알고 있었어 도현이는 진짜 좋다 바꾸신다 이거 6곡에 6천원 4곡에 6천원 4곡에 6천원 4곡에 6천원 슈가 나오죠 한번 떴는데 대박이지 4곡의 임ージック 음색 안경이 4곡의 임님 4곡의 임시 10회 임시 5곡의 임시